물리학 2 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 물리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물리학 2 어쩔 것인가 항상 매년 이맘때가 되면 물리학 2 때문에 아마 많이들 이럴 때 결정장애라던가 아니면 행동에 있어서 뭔가 위축감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2과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저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 선택자 그리고 고3 내신 염려자 그리고 물리 논술 준비자 자 이분들에 해당하는 얘기를 짧게나마 한번 메시지를 같이 나눌 테니까요. 자 봅시다. 일단 수능 선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3월 학평 때 물리툴을 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루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4월 금방 온답니다. 물론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자 일정 시기에 이렇게 모의고사가 준비되죠. 학평과 모평이 그런데 자 4월 학평은 1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3개 단원 중에서 그리고 6평과 7월에도 학평이 있죠. 자 이것은 2단원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9평부터가 전범위에 되다 보니 또 3월에 안 보다 보니 많이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금방 온다는 거 명심하시 바라고 정말 지금이 적기입니다. 저스트 인 타임 뭐 이런 말도 있죠. 특히 선수학습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개정된 물리학 2 같은 경우는요. 아주 묘하게도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다른 과학과도 다르게 이 물리학 2는 물리학 1과의 연계성이 너무 짙습니다. 그래서 선수학습 필 반드시 물리학 1이 제대로 돼 있는 상태일 때 물리학 2가 굉장히 흡수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1을 꼭 보시기 바라고 꼭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특히 이 물리학 2의 3단원 같은 경우는요. 물리학 1의 3단원이 정말 연계성이 깊어요. 그래서 물리학 1에 이게 물리학 1에 해당할까 물리학 2에 해당할까 이런 부분의 경계가 모아한 부분도 곧잘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물리학 1을 선수학습을 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수능 연료인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물리투를 선택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작년 했으니까 그거 하던 데 그대로 하면 되겠지. 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컨셉이라는 게 좀 바뀐 겁니다. 교관행도 많이 좀 이렇게 옮겨갔고요. 그래서 교과서부터 수능 연료인들, N수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서부터 구입하셔서 어느 교과서든 상관없어요. 어느 교과서 상관없으니까 교과서도 구입하셔서 먼저 교과 내용을 자신이 했던 부분과 비교해가면서 파악을 분명히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 이 부분 올해 좀 더 힘을 줘야 되겠군. 작년에 이 부분이 킬러였는데 올해는 이게 아니겠군. 이걸 스스로 선생님이 물론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또 이 앞에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스스로 먼저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연력학 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 물리2에서는 그 연력학의 탄성체도 포함되면서 2분의 3 NRT, 2분의 3 KT 하면서 정량적인 킬러 문항이 있었죠. 또 평면상에서의 운동량 보존 XY 성분 분리에서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킬러였다면 올해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해집니다. 물리학2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교과부터 확실히 파악하시 바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봤자 진짜 그럴까?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3 같은 경우는요. 제가 5초 효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꼭 5초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또 상징하는 얘기가 뭐냐면 5초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 할까 말까? 그렇죠. 물리2를 내가 물리학2를 선택할까 말까? 그것이 5초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즉 짧은 시간 내에 결정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5초가 꼭 아니다. 5초 안에 결정을 내리고 할까 말까를 정해야 그래야 행동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뭇 머뭇 서슴치 마시고 머뭇 거리지 마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마디 수능 연령인들은 작년에 이제 특히 이제 물리1을 선택하신 분들 그분들이 물리원에 있던 그 교관에 곧잘 물리학2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장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능 연령인들은 교과 파악을 반드시 하시고 고3 학생들은 길게 고민하면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길게 고민하면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지만 최선 5월까지는요. 전 범위가 준비가 되고 이제 5월 중순부터는 이 6평에 맞춰서 2단원까지 최선을 다하는 방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3단원 걱정하지 마세요. 3단원 이게 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있는데 실제 3단원은요. 물론 안 어려운 단원이 어디 있고 안 어려운 과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3단원은 사실 실험 자체에 명료하게 포함되는 파동과 또 그 이중생활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3단원은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지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야 될 부분이 바로 1단원 그리고 2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전 범위가 반드시 마무리가 꼭 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지금 1단원만큼은 확실히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산 내신 염려자 고삼들 아 내신 때문에 진짜 이놈의 물리투 그렇죠. 이놈의 물리투라는 말은 물리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신만 보실 분들이 이놈의 물리투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일단 특성상 내신의 특성상 아니 투 선택하지도 않은 친구들한테 아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괴롭힘을 주는 그런 학교심을 준비하지는 않죠. 물론 학교와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 특성상 원과목과의 연계성이 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물론 하긴 하셔야 됩니다. 현재 물리학2 선생님도 지금 가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물리학2의 대단원 1단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리학1과 연계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물리학1에서 직선상의 운동을 다룬다면 물리학2에서는 평면상의 운동을 다루는 연계성은 상당히 깊답니다. 그래서 물리학2 강좌를 수강을 하시는데 특히 개정전의 2교과 그러니까 이 평면상의 운동량 보존이라든가 또 연락파트가 상당히 강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몰고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학교에서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물리학2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신 전용에서 강좌한 두어 개를 포함을 시킬까 이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내신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학1이 먼저 잘 됐었는데 특히 초반부에 우리 이제 뭐 중간고사라든가 1학기에 이제 1단원 앞단원이 운동력학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단원의 수강은 필수입니다. 물리학2에서 1단원의 수강은 필수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물론 듣기만 하면 안 되죠. 자신이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 물리논술 같은 경우는요. 학교마다 물론 차이는 있죠. 또 과학론술을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론술을 볼 경우에 물리논술을 준비하겠다라면 일단 물리논술이라는 것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물리는요. 교과 내에 제재로 출제한다는 거 교과 내에서 얘기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원과목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물리학1이 상당히 좀 잘 꾸며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원과목 위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단 특정 상위권 제가 학교를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특정 상위권 같은 경우는 2과목의 교과 필수입니다. 거의 뭐 70%, 8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을 때는 원과목 중심으로 하되 특정 상위권 학교를 준비하신 분들은 2과목을 필수로 수강하시는데 이 물리학2 강좌를 수능 준비하듯이 막 문제 풀고 막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2과목의 내용을 숙지하는 정도로 왜냐하면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논술안 자체는 이거 알아왔니? 라기보다는 이런 걸 줄 테니 이걸 이용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언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과목은 막 문제를 풀고 수능 준비하듯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개념 숙지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 강좌 중에서 교과물리에서 논술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해가 바뀌어도 똑같죠. 물리학 내용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물리에서 논술이라는 강좌를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핵심적인 교과 내용을 확실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해제라든가 이런 논술을 연습하는 것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우선은 교과 개념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아셨죠? 자, 물리학2 논조 염려수론조에 많이 있어서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흔들지 마시고 지금 좀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스스로의 학습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끝까지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